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아서 손녀딸 장난감 좀 하나 살까 하고 나왔는데요 여기는 이마트인데요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 손붙잡고 많이 나와있어요 뭘 사줘야 재미있다고 할까요? 한국인의 커피 맛을 가장 사랑하는 베이신을 만났습니다 그쪽은 레고구요 남자애들 같으면 땡크 같은 거 좋아할 것 같고 여자애들은 뭘 좋아할까? 여성도가 맞고 사는 것 같아요 음... 그녀말이 먹겠지? 제일 초대한 백종원 그 중에 그녀말이 출근해요 여성도 너무 좋은데 그녀말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무성은 오늘의 washing때문에 옆 gün을 만나뵙니다 자, 멋있어. 여자들은 인형 종류는 거의 다 인형 종류예요. 농구거리는 안아, 사줘야되고, 괜찮지않은가 해. 안아, 사줘야되고, 괜찮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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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